지금 좀 들어오고 있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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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도 보고 싶었어 김나갱 오늘 단독 라이브 왔습니다 드디어 입주 이후에 단독 라이브 드디어 그쵸 나키 라이브 이거 귀하네 맞습니다 이거 진짜 다시 언제 할지 몰라요 오늘 네 이렇게 찾아뵙게 된 이유는 그냥 제가 라이브 하고 싶어서에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핸드폰으로 키게 됐는데 뭔가 이것도 내 마음 더 편한 것 같아서 그치 않아? 조금 오늘 분위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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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전 라이브 기존에 하는 느낌과 좀 다르긴 한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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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브이비나키 맞습니다 흠 흠 흠 오늘은 이렇게 혼자서 흠 아 잘할 수 있어서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댓글 읽으면서 하니까 되게 흠 흠 흠 여기 컴퓨터 있어 흠 흠 흠 여기가 어디냐면 아톰 보얼방이야 내가 보얼방이라서 하고싶다고 했어 하고싶은대로 다하게 해줬어 흠 흠 흠 흠 되게 그런거 있잖아 좀 연습시리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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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흠 흠 어 화 몇 곡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무한할까봐 푸딩도 사왔어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맛있는 것도 있고 혹시나 먹을 거 다 떨어지면 사과를 이렇게 먹으려고 댓글이 되게 글씨가 작다 먹방도 조금은 한 거긴 하지만 집 먹고 있는 분이 약간 목 아플 때 먹는 약 근데 이거는 가끔 먹어줌 근데 긴장이 보여? 아니야 긴장 안 했어 진짜 긴장 하나도 안 했어 진짜 말 잘하잖아 3초 동안 결혼해주세요 오케이 1, 2, 3 잘가 어 화면이 끊겨? asmr 일단은 먹어볼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갑자기 이혼 이러지마 콘서트 연습 킹창이 하고 있는 중 기대해 나 키 오늘 계란말이 같아? 계란말이 같아? 그렇네 이거 좀 뭘 좀 안다? 10초 동안 친구들 해달라고? 평생 친구도 가능해 친구는 나도 수영장 갔냐고? 그거 비밀 이거는 우유 푸딩이야 커스터드 푸딩은 여깄어 여깄어 음 음 음 어 나 댓글 읽고 있었어 미안 잠시만 음 글로우 친구들 첫인상 아 이거 처음 말하긴 한다 나는 나는 채원희 채원희는 걔 되게 복숭아 같아 인간이 살짝 핑크색이야 이거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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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 뭔지 알지? 응 그래서 되게 약간 그 강아지가 웃고 있는 사진 뭔지 알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댕댕이 같은 느낌? 그래서 되게 귀여웠고 예뻤고 그리고 설린이 설린이는 생각보다 첫인상이 좀 도도했어 진짜야 이건 다 그렇다 다 그렇다 해? 설린이는 되게 예쁘고 도도하고 오 예스 오 음 음 약간 이런 느낌 흠 그런 느낌이었어 흠 그리고 소아 소아는 진짜 약간 아이돌 상이기도 하지만 배우 상도 있다 생각했어 진짜 예쁘다 생각했고 응 그리고 되게 아가야 같았어 근데 또 이제 실제로 연습실에서 또 보니까 더 애기 응 그리고 지연이 지연이는 우아해 응 진짜 인간 백조 느낌 응 그리고 깨끗해 응 맑아 너무 예쁘지 응 그런 느낌이었어요 첫인상은 11년생 웨이브 11년생 웨이브 이제 끝이야 22명 배지전쟁 밈 봤어 이러는데 배지전쟁 밈이 너무 많아서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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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소아랑 나랑 여덟 살 차이 그치 귀여워 귀여워 근데 왜 지연이 아니야? 도준이라 부르지 자꾸 도준이 근데 생각보다 이름이 난 처음에 엥? 도준? 이랬는데 뭔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은근히 뭔가 매력있는 이름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나키머리 붙인거야? 흠흠흠흠 아니 이거는 내 머리 붙이지 않았어요 나키머리 붙인거야? 흠흠흠흠 흠흠흠 오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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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스케줄 도준이 있긴 했지 근데 그건 말해줄 수 없어 팔꿈치에 자꾸 모기가 물렸다 하지? 아 이거 까진거야 머리가 풍성해서 부럽다고? 나는 어렸을 때 똥머리 하기 힘들어서 머리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 근데 그건 지금 말하면 기만이지 미안해 이 나경이 오늘 완전 비비네 이러는데 요즘따라 언니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왠지 모르겠어. 너무 짚어. 너무 짚어. 카메라. 잠시만. 댓글 내볼게요. 한입만 먹어도 될까? 먹으세요. 드세요. 이거 보여주면 좀 더러울 것 같아. 미안. 나 입술 없어졌지? 잠시만. 바를게. 됐다. 끝. 음. 음. 아이돌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돌이에요. 뭐 있지? 뭐 있지? 내가 그 옛날 시그널을 보다가 나 안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노래 부르는 시그널이 있었었어. 아나? 그래서 거기서 그 그 Why you gotta be like that 였나? Why you gotta be like that Why you gotta be like that 이거였는데. 응? 그거를 생각이 나서 한번 들러줘 볼게. 그 그 또 그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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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ll sit with something Something or another Try to keep my records straight Cause you will never be the same You're lovely Under Try to be undercover I said if you wanna keep your face Then you better keep at my hands Yeah, it's fun Hello, yeah Resume makeup, don't let go You said we've been hanging out But I feel like I'm touched the ground So, hello Hello, yeah Hello, hello Hello, and Goodbye now Goodbye, so Why you gotta be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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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said to recall baby You're another one To the night of girls and all in 이런 느낌 근데 가사를 좀 까먹었네 음 음, 음 그렇네 오랜만에 부르니까 살짝 느낌이 좀 다르네 고마워 고마워 반응이 괜찮네 하트를 만들 수 있나요? 네 밍크 니 밍크 진짜 못해놔 어? 좀 하는데? 그치? 음 쓰러져도 일어나 당신은 비비입니까? 아니요 음 음 음 음 음 음 또 뭐 뭐 보여줄까? 사실은 오늘은 웨이브가 궁금한 거 하고 싶은 거 뭐 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거 네 말하세요 손 키스 잠시만 너무 부끄럽다 잠시만 너무 부끄럽다 음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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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막 연습생 생활도 오래 했었잖아 그래서 되게 커버 업 한 노래들이 많 많았는데 흠 오늘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앞머리 정리 타임 이렇게 흠 흠 흠 흠 흠 흠 응 음 흠 흠 흠 나키 아으 안 돼 잔치국수 파스타 나는 잔치국수 흠 흠 흠 돌려드릴게요 If you take the love me, hit me back I can't promise you how I'll react But all I can say Is that we'll start waiting for you Lately I've been on a roller coaster Try to get a hold of my emotions That all that I know Is that I need you And I was getting shot for what I love Passionately put on the game, no I admit that I'm a little messed up But I can't hide it when I'm all dressed up And I'm obsessed with the love to her Cut it over thinking with my heart How you ever thinking, girl, this war, this war And I can be needy Away to the needy I can be needy Tell me how good it feels to be needy I can be needy So hard to please me I know it feels so good to be needy I know it is a bit I know a lot of 아무튼, 아쉽다. 부끄럽네. 생각보다 부끄럽네. 이거 혼자 있다 생각하고 불러야겠다. 의식하면서 부르게 돼. 근데 나 노래 부를 때 콧구멍 커져? 이런 거 알게 되나? 뭔가 내가 이렇게 호흡할 때 밑에서 찍으니까 조금 불안하네? 나중에 모니터링하면 조금 불안한데? 파트를 만들어주세요. 네. 나 하지마. 이제 콧만 보이겠네 이러는데 제발. 제발. 일단은 또 토킹을 해봅시다. 티라미수 케이크 젤런지 해줘? 나 그거 아기들이 하는 거 봤어. 우리 멤버들. 티라미수 케이크 이렇게 하던데? 엄청 귀엽던데? 맞아. 나 부산 가지. 나경이는 왼쪽 얼굴이 좋아? 오른쪽 얼굴이 좋아? 나는 왼쪽 얼굴. 어... 어... 아... 잠깐. 정답. 댓글을 읽고 있는데 뭐 보고 싶어? 뭐 해줘? 탕후루 챌린지? 그거 되게 유행하던데? 탕후루 후루 아 축구 어땠냐고? 그때 울산 갔.. 그때 울산 갔잖아 그때 축구 직관하는 게 처음이었거든? 근데 그 축구장이 진짜 그렇게 큰 줄 몰랐어 TV로 봤을 때랑 되게 다른 느낌이었어 되게 웅장하고 그리고 또 진짜 왜 축구 보러 오는지 알 것 같은 느낌? 나 진짜 울 뻔했어 울컥했어 막 깃발 흔들고 하는데 되게 웅장하더라고 또 울산 언니 고향이다 보니까 울산이야 부산이야 창원이야 확실하게 라고 하는데 아 모르겠어 좀 나 울산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울산에서 진짜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울산에서 열 살까지 있다가 열한 살에 전학을 갔어 창원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창원에서 보냈지 나 술 마셨냐고 물어본 사람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안 마셨어 말이 잘 나왔는데 오늘 블러셔가 조금 빨갛네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공이즈 라이브 보고싶어 나도 그건 좋다 좋아요 약간 푸딩 색깔인데 옷이 고향이기 만들어주세요 사투리 사투리로 얘기할게 사투리가 그렇게 좋다며 얘기해줄게 내가 사투리로 사투리로 얘기해줄게 사투리로 얘기해줄게 사투리로 얘기해줄게 내가 사투리로 애기들도 보고있을수도 있으니까 블루베리 스무디 서울 버전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뭐 또 뭐해줘 또 뭐 흠 굴우 어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에요 가 서울이고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에요 가 서투리 응 경 경 그거 발음 테스트 같은데 흠흠 경 경찰청 창 쌀 어 또 어 같은 울산 출신이라고요 반가워요 네 음 나 맞아 입주 시그널 찍고 바로 그날 라이브도 했잖아 근데 그날 라이브를 진짜 한번 보고 안봤어 진짜 못보겠더라고 되게 음 맞아 응 응 어 잘 알지 어 되게 말도 잘 못하고 지금 잘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전 많이 했어 음 나 머리색까부 하고 싶냐고 음 나 나는 막 백금발 같은거 아니 빨간색 이런거 하고 싶었거든 주황색 음 음 그리고 음 흠흠흠흠 흠흠흠 흠흠흠 아키 표시 몇개나 있어요? 지금 근데 뚫려있는건 더 많거든? 근데 뺐어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일단 있는거만 하나 둘 셋 넷 흠흠흠 네개 지금 끼고 있고 어? 귀걸이 빠져있네 왜 얘기 안해줬어 왜 귀걸이 빠진거 얘기 안해줬어 왜 귀걸이 빠진거 얘기 안해줬어 왜 얘기 안해줬지? 응? 됐다 짱 응 응 몰랐어? 오케이 알았다 이해해줄게 응 얼굴 보기 바빴어 멘트 좀 치네? 여기 귀도 보고싶어? 알았어 해줄게 다 해줘 다 해줄게 이렇게 이렇게 해줘 완전 까줘 흐흐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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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이런 라이브 원했어 그럼 다행이다 오 바보냥이 같다 땡큐 사과 먹방을 해볼까? 그냥 이런거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 그치? 저도 원하지 근데 밤에 먹는 사과가 독사과 아니야 그치? 근데 생각없이 샀어 근데 사과가 일단 먹어볼게 했죠? 어? 이거 이거는 이거 읽어줄게 구단계로 씻어 개별 포장 응 그렇대 너 뭐 그러면 독사과인거지 뭐 아 그래 알았어 난 괜찮아 내가 먹는거잖아 아키야 그동안 즐거웠다 아키야 그동안 즐거웠다 뭐 하연이한테 벌써 뽀뽀 받았어요? 받았지 난 난 좀 힘들어 그런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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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겨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아 근데 하연이가 나를 좀 잘 놀려 아 아 그래 사투리 오케이 알았다 계속 쓸게 자꾸 까먹네 서울여자 다 내가 아 리니 아 리니 맞아 리니 얘기를 해야지 근데 리니가 처음에 첫인상 일단 음 진짜 키가 컸고 그리고 되게 멋있게 예뻤다 그리고 팔다리가 엄청 길다 그래서 되게 오 하고 오 하고 눈에 보였다 응 뭐가 커졌어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나를 진짜 좋아한다 들었는데 앞에서 너무 티가 안나는거야 그게 그래서 하연이한테 이거 맞냐 리니 나 좋아하는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좋아한데 근데 티가 티가 안났어 초반에는 근데 얘가 가면 갈수록 뭔가 막 음 언니 이렇게 말 거는거 있잖아 그런거에서 느꼈어 어 그걸 왜 하연이한테 물어보냐고 하연이는 모르겠어 왠지 모르게 되게 빨리 친해졌어 빨리 친해지는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나도 낫을 되게 많이 가리는 편인데 되게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아 하고 편하게 대해주면 나도 아무렇지 않게 뭔가 쌍방으로 그렇게 되는 느낌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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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머리도 묶으려고 머리끈도 준비했어 잠시만 어떻게 묶어야 되지? 잠시만 아 아니야 안 묶을래? 나중에 묶을게 음 이게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줄까? 내가 지금 못 먹는 못 먹는게 아니라 못 묶는 이유는 지금 옷이 이렇게 하면 들려 들려도 상관없어? 근데 진짜 이상한 웃기다? 안 들리게 최대한 아래에서 묶어 이렇게 들려 옷이 이렇게 들려 옷이 아니 좀 웃지마봐 옷이 입에 아니 아니 묶어볼게 빨리 묶어야겠다 누가 웃냐 하는데 너도 웃고 있는데 자동 턱바지 됐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묶은 머리 완성 뭐가 이쁘세요? 머리야 근데 되게 가발처럼 생기긴 했다 상해서 그래 상해서 그래 아이고 머리 칠어야겠다 옷이 마스크가 되네 음 옷이 그래서 조금 불편한 옷이긴 해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 네 장난 아니고 이렇게까지 돼 그리고 안에 반팔이야 그래서 움직여지지만 그래도 이게 오픈숄더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가면 불편하긴 하지 이제는 커스터드 푸딩 한번 먹어볼까 커스터드 푸딩 한번 먹어볼까 어깨 운동 되겠네 어깨 운동 되겠네 웃긴다 이거 터질 것 같아 약간 아 맞다 내 예감은 확실해 뭔가 터질 것 같았어. 왜냐면 안에 코스터도 없거든. 조심해서 열어줘, 이런 거. 턱 빠지하라고? 아 잠깐만. 하도 컴퓨터를 안 만지니까 컴퓨터가 꺼졌어. 됐어. 조명 효과도 되고 얼마나 좋아, 컴퓨터. 그치. 아 맞다. 사투리. 아 그래, 사투리 계속 쓰기로 했는데. 아 니 때문에 자꾸 까먹는다 아이가. 니가 아까 사투리로 댓글 써줘야 내가. 사투리로 얘기할 거야 아이가. 보라 조명 해줘.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 와 내 핑계 왜. 왜 되는데 물었나? 니 지금. 와 내 핑계 되는데. 어 밥 못 나. 오늘 좀 많이 먹었다. 좀 오늘 좀. 되게 많이 먹었다. 그리고. 그리고. 요즘. 또. 단. 좀. 건강을 위한. 건강한 단식을 조금 했었다. 응. 그래. 수율도 다 됐다. 응. 근데 내가 사투리가 조금 더 심했었어. 근데 좀. 좀 나아진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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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그널. 시그널도. 시그널도. 맞아. 소연이랑. 시그널 찍고 싶어. 시그널 찍고 싶다. 맞아. 맞아. 소연이한테 그래서 카톡으로 물어봤다. 좋대. 좋대! 아 진짜 대박 어떡해. 나 사투리 좀 어색한가봐. 난 이거저도 아니야 어떡해? 설마는 그럼 나 완벽한 편이야? 나 지금부터 설마 써볼게. 완벽한 편이야? 말투 어때? 아니야? 괜찮아? 어색해. 완벽해. 그럼 괜찮아. 둘 다 할 수 있는게 어디야? 오. 라기영 실시간 라이브. 오 뜬다. 컴퓨터로도 볼 수 있나? 신기하다.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어. 우리 언니 노래 중에. 되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가 있거든? 너도 들어봐. 추천해줄게. 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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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밑에. 아니야. 컨텐츠 팀분이 한 분 계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돌켜버렸다. 목에 노래. 이 노래야. 근데 내가 이걸 부르면서 언니랑 나랑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 내가 고프다면 밥을. 내가 고프다면 밥을. 마음이 허전하면 단짝 친구들. 사랑이 부족하면 나를. 빠르고 간편하게 삼켜주세요. 가슴이 두근두근. 얼굴이 밝으래. 자꾸만 생각나요. 뭐 잘못된 건가요? 잠에 밤이 안 오고. 말을 거듭거려요. 그럼 나는 어떡하죠? tenido 게 들어있습니다.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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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노래요. 되게 기분이 좋지 않아? 그치? 아.. 언니 콘서트 가서 들은 적이 있다고? 나도 언니 콘서트에 자주 갔었는데 되게 좋아 한번 가봐. 되게 재밌어 언니 콘서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연극을 보는 느낌? 그런 느낌이야. 언니가 연기도 되게 무대에서 잘해가지고 그리고 연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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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블 모르는 걸로 해줘. 아.. 잡음이.. 지금.. 뒤에 귀신? 이러지 마세요. 나 키에 애교 보여줘. 나 근데 그런 거 안 무서워한다. 진짜 안 무서워. 뒤에 컨텐츠팀이 있다. 아 그런거였어. 있긴 하네. 뒤에 누가. 아 그리고 민나잇플라워. 얘가 가이드 버전을 불렀었잖아. 근데 그 버전도 들려주고 싶었어가지고. 잠만 내가 먼저 들어볼게. 그 버전도 들려주고 싶었어. 그 버전도 들려주고 싶었어. 연결 끊겼어? 지금 되나? 됐어요?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뭐야? 뭐지? 잠시만. 그래서 이거 틀어도 되는거에요? 갑자기 끊긴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틀깨.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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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 영어인데 무슨 내용이냐고? 가이드 버전 가사 내용은 내가 뭔가 슬픈 날에 뭔가 내가 울면 뭔가 어떻게 해주겠니? 이렇게 아무튼 그럼 만약에 내가 운다면 그걸 다시 해주겠니? 뭐 이런 느낌 가사를 보고 감정을 넣으려고 가사를 보긴 해. 이거 작사는 가이드 버전 작사는 내가 한게 아니지 응 뭔 맛이냐고? 맞춰봐 아 아 배운 일본어 알려달라고? 나 마요짱한테 그거 배웠어. 내 삐로 내 삐로 약간 아이쿠 실수 이런 느낌이라는데 복숭아 차 타렸고요 이거는 얼그레이였습니다. 퇴근하고 왔어요 퇴근하고 왔어요 퇴근하고 왔어요 잘했어 음 나도 얼그레 얼그레 좋아해 그치? 페퍼민트 좋아해 페퍼민트 호불호 많이 걸린다던데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키민초 좋아하세요? 베라민초 좋아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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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얘 볼인데 차인적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 마셔봐 오래 아 여기 티백도 있네 생각해보니까 낙영 좋아해도 되나요? 당근 제발 안자고 뭐하십니까? 라이브 라이브요 라이브요 라이브 하자 이번 활동 음 음 근데 걸스네버다이 활동 진짜 뭔가 뭔가 후다닥 지나간 느낌이야 되게 정 정신 없 없었어 되게 길고 굵었어 짧고 굵지가 않아 짧고 굵지가 않아 짧고 굵지가 않아 안하면 난 오히려 불안해 불안해지는 타입이야 나만 그런가? 그치 이번 유닛도 함께해서 되게 좋고 이번 유닛도 함께해서 되게 좋고 흠흠 흠 되게 흠 되게 이번에 스물네명에서 무대에서 같이 섰잖아 같이 근데 이제 열두명 유닛으로도 또 무대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음 무대를 이게 반이 사라진 반이 없어진 상태에서 또 하니까 그 무대를 또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이제 댄스 유닛으로써 열심히 사지를 사지? 사지를 써면서 이렇게 그걸 채워야지 누구를 또 할 수 있는 거 있나? 아 근데 차를 자꾸 마시니까 입술이 사라진다 근데 화질은 어때? 화질은 되게 좋게 나와? 화질 왕 좋아? 아 모공도 보인다고? 아니 그게 싫은데? 일단은 다 연습생 때 했었던 노래들이 파일에 있어 아 너무 추워요 갑자기 추워졌어 내가 랩을 보여줄게 아 모공도 보인다고? 아 모공도 보인다고? 아 모공도 보인다고? 나도 모르는 거 알지 아이콘이 내가 이걸 모르는 척 렛츠 사이즈 엣지 잣도라이 들을게 또 너고 오늘 날은 건 와이 비켜주소 르템 들을게 또 르파이 I thought I'd get my pen Amy, what it right Whoa, whoa, whoa I should get high but be sexual Tell me your schedule I got a lot of no tricks for you Baby, just say I'm a flexible I don't wanna, can I get you off? Might I kick it off my makeup on? I don't wanna, can I never know? It's a way to change my tone It could do it to your favorite song Take a run to the danger zone You know my chick could be bugging me I tell you when the linear feel can get all the better It's your former like your ugly sweater It ain't my like we're checking each other I need to know 아, 순간 절었다 아, 가사 절었다 오랜만에 불렀어 다행이다 괜찮았으면 다행이다 남친 아, 진짜 뭔가 이게 이게 사람 형체가 아니어도 댓글로라도 좀 긴장되긴 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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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아키 긴장랩 밤영갱 그거 좀 어렵던데? 달리 달리 그런 거 좀 어렵던데? 또 나는 그래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머리에 불이 나버린다니까 나는 흐르려는 눈물을 참고 아 미안 아 진짜 아 미안 아 화내지 마 아 진짜 제발 화내지 마 잠깐만 미안해 내가 진짜 똑바로 받지 마 모르게 진짜 미안해 흠 흠 흠 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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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켜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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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근데 어렵다 아 연습 안 하는 노래들은 티가 나요 아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 나 왜 이러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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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끊기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 내가 좀 못 불렀어. 파도. 파도 내가 불러줄게. 근데 무반주로 불러줄게. 네 생각만 하게 돼. I'll cast away. 잠겨 죽어도 좋으니 내게 밀려오라. 깊어져도 좋으니 날 담궈주라. 나 귀한테 빠져서 익살할란다. 그러지 마세요. 아 좋아. 나한테 빠져서 익살할란다. 저 또. 근데 내가 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 보이는 게 댓글 보는 쪽에 내 손이 있어서 내가 손을 이러고 있는지 몰랐어. 저 또. 그거. 삼십. 몇. 삼십. 몇 점 칠도. 삼십. 아. 삼십. 37.5도. 위열. 어쩜 낯었어. 네 느낌이 싫지 않아. 너의 맘에 손을 살짝 닿았을 때. 두 볼은 또 달아올라. 너가 꺼질수록 감출 수가 없는 떨림. 이젠 내게 말해 볼래. 그 노래도 좋아해. 솔선배님의. 그거. 라이드.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피곤해. 아직도 잠이 덜 깼어. 음악을 틀고 난 휴대폰에 켜지. 날씨를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날씨가 마주이지 해. 야.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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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 광복이. 일참. 일단. 오징. 깜짝짝. 유연 언니. 큐트해달라고. 라이징 버전 불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 걸레다버전 THE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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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 I see you like me 파 아 미안 내가 못 불러서 자꾸 끊기나봐 지금 빨리 올라가고 있어 진짜 미안해 왜 그런거지? 아 진짜 소리 지르고 난리 쳤는데 안돼가지고 비와서 그래? 비와서 그래? 보컬광이 좀 많이 그런가? 보컬광이 좀 많이 그런가? 마른 꽃잎처럼 마른 꽃잎처럼 아 진짜 웃겼어 왜 이상해 마른 꽃잎처럼 이결을 이겨내리라 그리고 야 야 나 그 이면에 이면 좋아해 소연이 한거 내 안에 펼쳐진 운명의 고 없이 날 위감은 danger danger it's fine only now for you hey say 날 데려가줘 음 아무튼 응 나도 사랑해 아 근데 되게 혼란스러웠다 방금은 진짜 왜 이렇게 끊기는겨 되게 재롱잔치 떨고 간 느낌이야 그래도 다 예뻐해줘서 고마워 버퍼링은 딱 질색이야 나도 그래 진짜 싫어 아 밥 먹으면 살 찌는데 근데 오늘은 라이브니까 괜찮아 나키 라이브 자주 하자 사랑한대 나경아 나도 사랑한대 아무튼 여러분들 최대한 자주 올 수 있으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난 좋았어 사실 여러분들은 답답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난 되게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 퍼퍼링 때문에 라이브를 조금 그런 거 아니지? 그래도 소통하면서 고마워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했으니까 좋아 좋아 소통하려고 했어요 unde 그러한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부담스리 네 자꾸 연결이 끊기네 어? 이제 머리를 좀 풀어야겠다 마지막이니까 처음에 왔던 머리로 그러면 아 근데 마지막까지 끊기는 거 진짜 너무한다 진짜 보포링 걸리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핸드폰 한테 하는거야 내가 이거 다 마셨네 아 짐 괜찮지? 오늘 되게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즐거웠던 시간이면 다행이고 난 행복했어 사랑해 비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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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영통한 느낌 들거같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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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다 약간 영통 버전 한번 할까? 어 일단 이렇게 딱 가리고 어 앉았네 뭐하고 있어? 넌 왜 말을 안해 여보 뭐 이러네 고여 속에 맺침 지금 열심히 타사치고 있죠 수담수담 수담수담 해줘 언니라고 부르고싶다 언니라고 불러 언니라고 불러 나 왜 꼬시는데 이러는데 뭐 어떡해 부끄럽다 스컬 스컬 낙히 꽃 또 뭘 또 뭘 원해 가기 전에 다 할게 너무 가깝나? 봐봐 이렇게 옷이 오픈숄더엔 이유가 없어 이까지 올라가 있어 아군빵 긁어 브이브이 그리고 가가지고 아군빵 댓글 안 읽으면 내가 어떤 댓글을 대답했는지 모르지 응 아무튼 응 이름이 뭐죠? 김나경이요 기억하세요 나 이거 진짜 빠르다 나 이거 진짜 빠르다 음 아무튼 진짜 안 궁금하지 떼비로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디멘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비즈너리 비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혜린이가 리더하니까 여러분들도 믿고 우리 혜린이 그리고 저희도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우리 혜린이 컴퓨터 꺼져서 조명이 약간 꺼진 느낌이네 빨리 켜져라 아 깜짝이야 아 진짜 놀래라 어 아무튼 어 약간 부금이 필요해 부 부 어 아닌가 그냥 어 어 파란색이 돼버렸어? 응 나 쫄보 아니야 응 몇 시에 자냐고 너 잘 때 조명 파래졌지 일단은 나 가볼게 오늘 즐거웠고 행복했어 오랜만에 이렇게 소통해서 같은 말 반복한 것 같은데 진짜 가볼게 사랑해 요시마하트 에오브이 안녕 갈게 진짜 간다 나 진짜 간다 진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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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바이바이